이거 봐요, 양쪽의 꽃이에요. 이것들은 내 거야! 한쪽권을 수상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오페러갑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estruct이가олько 있더라구요. 아니 유팬님, 그 도스트님이랑 엔툴드에 합방하시는 게 어때요? 연락도 12시 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오늘 돼요? 에? 서로 그러고 있다가 영상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나 그거 안 들어가 있네 어떡하지?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와 해가 누가 보면은 이거 엔드 일단 넥클리션 솔로기 시작해야지 마스터 엔드며 엔디믄의 효과 속 아르테미 호라 마보 카드 F**k is this invocation 용하 제피레이는 아르테미스와 그 다음에 필드의 존재는 엔 디미온으로 유구쇼가 저 모든 나라 아이와스 얘가 어 뺏는 그 친구네요 참씨 이게 왜 발동된다고 뜨는 거지? 이거 발동된다고 뜨면 안 될 건데? 고기네 카드를 몰랐다는 건데? 제가 잘 안쓰거든요 공합 어? 뭐야 아 얘구나 하하하하 아 누군가 했네 크리크리 크레데트 플랜트 라고 아 여 녀석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서치할 카드는 미래를 위하여 대스 가이드 잘 못했다 피되는 게 아니라 패 있는 거랑 융합한 다음에 두마리로 싱크로 한다는 것을 오쿠쿠 또 생각을 짧게 했군 대스 가이드 효과 제가 부를 거는 보사고 보사고 세크리파이스 퓨전 아 아 아 아 보사고 아 잠깐 갑 뭐가 잘못됐어 너희들 아니잖아 아 기억났다 하하하하 아 기억났다 보사고 지금 효과 부여되어 있구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융합 대처가 되지 않아 하하하하 이게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오랜만에 쓰니까 또 까먹었네 옛날에 자주 하던 실수긴 했는데 맞아요 보사고 효과 효과가 물되면 융합 대처 소재가 안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크리파이스 퓨전 일로 올래? 아 싫어요 하하하하 하지만 솔직했죠 아 전기가 꼬였어 하하하하 서로서로 전기 꼬이 그러게요 아 아 이 덱에 이 덱에 상대모사 뺏겠다고 벙개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집어넣는데 하하하하 벙개야 아하하하 하하 아 데스가이드 바나콘다 잠깐만 백세크파이스 구체를 수화 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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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뒤에 보사고 데스가이드 하하하하 워앗 아니 원본 세크리파이스는 어디다? 누구? 그 쓰레기는 폐만 꼬이게 하는 그 쓰레기는 필요 없습니다 음 각오해라 세크리파이스 아니 그냥 때리잖아 나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이 사이 스토 스트레퍼 스토어 여기에 존재하는 세크리파이스 피전으로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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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파운드 으아악 끝까지 힘으로 가미 으아악 효과고요 그리고 퓨전으로 이것 봐요 양쪽의 꽃이에요 이봐요 꽃이에요 성료들의 힘 어머나 하하하하하하 돌려주시죠 어머나 조커들은 내꺼야 왓 더 팍 호잇 아악 드라코파스 디아롤 어떻게 치우지 저는 난 이 친구 어떻게 치우지 공격을 못하긴 하는데 나도 지금 타점이 안되가지고 서로 문제인데 하하하하하하 2단계에 엔티얼? 엔티아로 맞긴하죠 잠깐만 잘못 말했다 2단계 디얼 일단 그럼 졸하라 퓨전 이제 이런 세크리파이스는 필요없어 아아 바로 땜이다 아 마법사였지 맞다 크로우 효과 메이토 아 이거 패있는거 버렸네 진짜 크로우로 크로우를 버리셨군요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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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크로우로 크로우ificial 마법사였습니다 precisamente 크로우로 크로우로 그렇다 Abend Kim skin 교환 신청하면은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거야 근성의 듀얼리스트가 불렸던 남자 야....는 무엇이죠..... 크로우의 효과를 밟고 그냥 크로우의 효과를 밟고 묘지에 존재하는 마기스토스를 장착카드를 지급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음...얘가? 나니? 아 근데 이거... 포함이 되나? 카카땐에 쥬타르 우리가 왁아가는 도스게이로다 제 묘지주는 프레임조라를 소환 프레임조라로의 효과를 밟고 이 카드의 장착카드를 지급하여 그래서... 저거 지급은 앞으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궁금하네 일단 한번 써보죠 뭐 오... 지식이 늘었다 샌드레이오 효과를 밟고 시켜서 디데언 샌드레이오의 효과를 밟고 대기전에는 마법 환전원에서 소취할 수 있죠 가진룩 카드는 인보케이션 인보케이션 나와라 아이완스 아이완스 이제 전못은 네꺼야 헉? 3,700 못죽인다 비싸아 아이완스 아이완스 트로우 야...가 와서 할 수 있는게 뭐니 마켓 빨리 백간 링크 아나콘도 한마리 더 있었으면 아나콘도 한마리 더 있었으면 난 죽을 난 죽음을 택하겠다 도우와와와와와 las 더 ∡빛 caад 이 죽음을 전 이해가 안돼 ㅎㅎㅎ 하피 상대가 마법사대기라서 마법족마을도 못깔아 ㅎㅎ回去 하하하